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신문보도를 보고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설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오늘 이재명 선거법이 1심 판결을 내는데 799일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도 선거법 위반보다도 대법원에서 선거법을 다룬 것보다도 더 시간은 짧네요. 이재명 선거법에 1심 판결을 내리는 데 799일이 소요가 됐거든요. 평균 선거법에 대한 판결 기일이 대개 6배 정도가 더 걸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신속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대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법원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 799일이 소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딱 보고 제가 떠오르는 것은 한국 사회가 점점 계급화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문장이고 점점 사회가 특정 계급에 속한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대단히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며칠 전에 경찰서에 출두했던 삼성병원의 전공의 대표 한때 소아청소년과를 여러분들 꿈꿨던 전공의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VIP들은 다 아름아름으로 연락해서 다 특별한 대우를 받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이렇게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특근 계급에 속하는 거죠. 한국이 1948년도 근국이 되고 난 다음에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모범국가였죠. 그래서 대부분 다 출세라는 것이 입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입시는 수능이든 아니면 대학 입학고사든 간에 상당히 공정했는데 그 사이에 뭐 사법고시도 폐지되고 의학전문대학원 무슨 법률전문대학원 이런 게 다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점점점점 더 연고주의가 강화되는 그리고 특히 이제 근래에는 선거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굉장히 견고한 계급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아진 거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보거든요. 한국 사회가 계층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특히 선거를 장악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계급이 완전히 형성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거법 1심 평균 처리기간보다 6배 정도 더 걸렸다고 하거든요. 대다수의 여러분 선거법 사범들 같은 경우는 130일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799일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심이니까 2심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심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올 거라고. 그럼 판사들이 다 여러분들 몸을 사릴 거니까. 이런 문제가 사소한 건 아닌 겁니다. 한국 사회가 변하는 변질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점검을 가운데 하는 거죠.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올바름이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옳고 거름이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일상생활의 여러분들 젖어 사시는 분들이야 강자의 이익이든 약자의 이익이든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특수한 계급이 생긴 겁니다. 계급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계급 하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재판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는데 이게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2027년 3월 3일이니까 제가 예상컨대는 대법원 최종심이 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무난하게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한 상태의 대권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겠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암울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 방송 중에 여러분들 가끔 댓글 남기신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체념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체념적인 이야기를 안 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예상하는 대로 전망하는 대로 보면 이 판결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대통령 판결 전에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피의 선거권을 읽겠죠. 이 포부의 후보로 나오는 그런 결과는 이 사람들이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 보셨다시피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들이 얼마나 눈치를 잘 보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게 눈치를 잘 보는 것은 물고기에 비유하면 도달이나 광어 같습니다. 도달이나 광어가 여러분 눈이 크고 양쪽으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검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판사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좌우로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뭉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아름아름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아름아름으로 다 돌아가고 병원에 여러분들 예약하는 것도 다 아름아름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전화해서 예약 받고 다음에는 검사도 마찬가지고 수사도 마찬가지고 판결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하나의 굳건한 계급이 되게 되면 거기 다 이제 줄을 서야겠죠. 줄을 못 선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떠나거나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